자, 잘못 읽기 쉬운 한자 세 번째 거를 공부해 보겠습니다.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. 모호 모호 모호하다 언제 쓰죠?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쓰는 모호예요. 목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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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님들이 들고 다니며 치는 거 있죠? 목탁 묘사 묘사 아, 저 사람은 참 잘 묘사했다 이렇게 쓰는 묘사예요. 그 사람은 참 그 인생의 쓴맛을 글로 다 잘 묘사했다 이렇게 쓸 때 묘사라고 써요. 무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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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격이란 것은 남녀의 무당을 무격이라고 해요. 무료 무료 무료하다 지루하고 따분하다 할 때 무료하다 이렇게 써요. 무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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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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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란하다 했을 때 미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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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흡하다 흡족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. 민첩 민첩 민첩하다 라는 말인데 굉장히 빠르다 할 때 민첩이라고 해요 박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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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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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앗는 것을 박탈이라고 하죠 반박 반박 반박의 논리를 핀다 이렇게 할 때 반포 반포 내가 책을 많이 찍었어요 책을 나눠주는 것을 반포한다고 해요 발랄 아주 성격이 참 발랄하다 밝고 명랑하다 할 때 발랄이다 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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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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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저기서 뽑았다 그것을 발췌했다 그런 말 써요 발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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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대 방대 아주 방대한 양이다 방대요 방조 방조 방조의 혐의 남을 도와준 혐의 저거는 지금 중국에서는 많이 쓰지요 방쥬 이렇게 써요 범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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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화학의 범주다 이렇게 어떤 범위를 범주란 말 써요 병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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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탄은 한꺼번에 다 같이 먹어버리는 것을 병탄이라고 해요 특히 나벨을 빼앗고 희살을 빼앗고 할 때 쓰는 글을 쓴 말이에요 보살 보살 부처님 할 때 거기 나오죠 보살 보리 보리 저 부처님이 도를 터득한 곳이 보리수미치라 그래요 보리라 그래요 부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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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명하는 것을 부연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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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새로 균형 선생님이 부임 하셨습니다 부임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분비 분비 분비물 이렇게 할 때 분비예요 그 다음에 분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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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쇄한다 붕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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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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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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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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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수를 들고 올해 잠입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빈축 빈축 빈축을 산다 남들이 싫어해서 눈을 찌뿌린다 그럴 때 빈축이라는 거였어요 빈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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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자로 써요 빈자라고 써요 사소 사소 사소한 문제다 아주 작은 문제다 그럴 때 사소라는 거였어요 사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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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로 입으로 보이신 거예요 사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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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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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태는 언제 쓸까요 눈사태 들어봤어요 이 사자는 사막사자 그러셨죠 눈이 막 사막처럼 몰려오는 거 사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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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바세계 이렇게 말해요 불가의 세계 중에 사바세계 서방정토 그렇게 그 다음에 삭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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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산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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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잘 읽었어요 삭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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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삭 changed l sustain 삭삭 삭삭 삭 refreshing 삭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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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